여러분 반갑습니다. 통덕교회 통덕 성경공부 주일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복된 주일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지난 한 주간 공부한 이야기를 한 걸음 더 깊게 들여다보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에스겔서의 이야기가 한 걸음 더 깊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는 복되고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통덕 성경을 붙들고 에스겔서를 공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8장으로부터 에스겔서 29장까지 통덕 성경 순서로 245일에서 251일 분량을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셨습니다. 공부를 지난 한 주간 하루하루 공부를 하셨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깊게 넓게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풍요롭다. 넉넉하다. 이런 어떤 우리의 삶의 소망의 현실은 좀 더 넓어지고 좀 더 깊어질 때 오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넓어지고 깊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도 넓어지고 깊어져야 될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매일 성경을 공부하므로 성경의 넓이와 성경의 깊이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좀 더 넓어져야 되고 좀 더 깊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에스겔서를 공부하셨는데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이제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써놓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어떤 흐름 속에서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하고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공부하실 거라서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에스겔서를 우리가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에스겔서를 공부를 할 터인데 먼저 이 시간에는 에스겔이 써놓은 그의 글이 어느 흐름에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 흐름 속에 깊이는 어느 포인트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흐름을 본다 이 표현은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시간 이야기는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노년 시절을 우리 인생으로 얘기하는 건 우리 인생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건 흐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살아있다. 어느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다라는 얘기는 그 이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 왔다는 얘기고 지금 살아있는 그 시대의 말씀이 앞으로 이어져 갈 거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에스겔서는 어떤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까? 크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에스겔서를 기점으로 어떻게 그 다음 이야기로 이어졌는지 그 다음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에스겔서의 흐름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흐름을 정리하려면 먼저 우리는 모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 세 번째는 예레미야. 바로 이렇게 모세, 솔로몬, 예레미야를 흐름을 파악을 하고 그 연장선에서 에스겔의 활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에스겔의 활동은 그 다음 수룩바벨의 활동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두셔야 에스겔서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우리는 넓게 깊게 관찰하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제 모세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나이 40에 이르렀을 때 상당히 역사의식이 깨어난 사람입니다. 사실 나이 40이 되면 이제 세상에 좋은 걸 볼 수 있는 나이잖아요. 권력, 재물, 명예, 나이가 어느 정도 40 정도 되면 이런 게 좋은 건 줄 알고 바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손에 붙들고자 하는데 전력투구하는 시기죠. 그런데 모세는 나이 40에 역사인식이 깨어서 민족을 돌보고 싶은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어쨌든 외형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신해산으로 피했고 그곳에서 이제 40년을 지내면서 이제 나이 80이 됐는데 보통 인생 시간대에서 나이 80이란 얘기는 이제 뭔가를 접어야 될 시점 즉 권력, 재물, 명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손에 쥐어보겠다라는 생각을 뭔가 내려놓아야 될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떨기나무에서 만나 주신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만날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크게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날 준비를 하신 그 첫 번째는 떨기나무 퍼포먼스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가까이 오게 하고 그러자 이제 모세에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일단 신발부터 벗고 얘기하자. 그래서 신발 벗겨놓고 그 다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모세를 만나고 싶었잖아요.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 모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 우린 누구를 만나고 싶다. 그런데 보면 그 사람이 얼굴 보고 싶다. 같이 밥 먹고 싶다. 같이 놀고 싶다. 뭐 이게 전부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오랫동안 모세를 만나고 싶으셨던 것은 모세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것이고 다름이 아니고 그 말씀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나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알리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시고 싶었던 거죠. 참 놀라운 순간입니다. 나는 너희 조상 너 아브라함 알지? 그의 하나님이야. 그의 아들 이삭 알지? 그 또한 너희 조상이잖아. 그의 하나님이야. 그 다음 이삭의 아들 야곱 알지? 난 그의 하나님이야. 이 말 속에는 3대째 흐름을 이끄시면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 약속하자. 앞으로 약속 지킬게. 이런 놀라운 준비 끝에 이제 드디어 모세는 나이 80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유는 약속을 하기 위해서야 합니다. 약속은 미래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꿈꾸는다라는 말은 약속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난 아무 약속도 못하겠어. 왜? 지난 날 돌이켜보니 약속을 지킨 적도 없어. 이런 인생은 미래가 참 쓸쓸하게 이를 때 없는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또 약속하자. 어제의 약속? 우리가 이만큼 지켜왔잖아. 그래? 이제부터 다시 약속하자. 이런 놀라운 약속이 있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죠. 심지어 인생을 마감하면서 자기 자식에게 약속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인생.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우세에게 그렇게 약속하자라고 제안해. 과거에 지난 500년 동안 내가 너희 조상들과 약속을 지켰잖아. 그러니 이제 내가 너와 약속할게. 그리고 우리 약속은 앞으로 미래에. 지금 외국에서 너희 생활하고 있는 저들의 삶의 진정한 미래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라고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놀랍게도 나이 80대인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경우가 흔지하게 무슨 얘기 했는데 그 얘기를 못 알아듣고 자기만의 각도로 알아듣는. 자기만의 각도라는 말이 좀 괜찮은 말 같아도 들어가 보면 잘 못 알아들었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말을 이제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작 지팡이 하나 들고 권력이 판치고 재물이 판치고 인간의 명예가 판치는 그 애국 한 복판에 들어가서 희불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설득해서 출애금 시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희불이 민족에게 하나님과 상시 만날 수 있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과 늘 상시 만난다라는 것은 그 이상 피조물이 인간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축복은 없잖아요. 바로 그 상시 만날 수 있는 움직이는 성막을 만들어서 시대를 열었다. 이게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만남이 너무 좋았잖아요. 거룩한 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한다라는 모세의 최대 기쁨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의 기쁨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오울레압과 부살렐이 그 설계도를 간파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담아리 공사 총책임을 지었고 백성들이 애국에서 노동의 대가로 가지고 나온 그 소중한 재물들을 헌금했고 해서 5개월 20일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임재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시대를 열었다. 그런데 그 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움직이게끔 되어 있었다. 라는 게 이제 모세와 하나님과 약속이고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래의 약속이었다. 이 얘기가 이제 출입길의 유기민숙이 신명기였다. 라는 얘기죠. 이 이야기의 실체는 미래화 되었고 500여 년이 지나고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움직이는 성막을 아버지를 통해서 건네주신 설계도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준비 그 모든 준비 끝에 드디어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성전시대를 열었다. 놀라운 거죠. 성전시대를 열면서 이 모든 단에서 부엘세바에 이르는 수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또 모세를 통해서 이제 법을 일상화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그들의 후손들의 삶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임으로 늘 결속을 다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명절, 절기, 제사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뭐 이런 시대를 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중심의 이 시대가 존속되겠지만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은 여타한 처벌들을 가하시면서 그들을 깨우칠 터인데 그 처벌 중에 하나가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다.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고정되었지만 그렇다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은 이 예루살렘 성전 움직이지 않는 성전시대 이 말은 이제 500년의 움직이는 성막시대를 이해해야 이 말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성전시대가 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소홀히 여기면 포로로 끌려간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얘기는 그 땅을 살 수 있는 땅에서 빼앗기는 것이고 또 어느 다른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어느 민족 밑에 피지배자가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시대를 놓고 기도를 했더랬습니다. 이 솔로몬과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 때 최악의 상황이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과 함께하신다라는 측면에서는 더 깊은 미래로 갈 수 있는 길목이라는 얘기인데 이 기도를 이제 이후에 한 350년 후에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벗들고 지금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등장하고 호시탐탐 애굽이 이 상황을 노리고 있고 이 역사적 격변의 변동시기를 살면서 예레미야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예고하고 솔로몬이 다시 한번 확인한 예루살렘에서의 성전시대가 일단 잠정 중단되고 그 잠정의 기간은 70년이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지역은 바벨론이고 이런 강조를 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사실은 쉽게 아 그렇지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잘못과 지금 현재 우리들의 잘못들을 다 묶어볼 때 당연히 이 처벌은 피할 수 없고 이 처벌은 우리가 감당하는 게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미래를 향한 축복의 토대야 받자 라고 예레미야는 설득을 하는데 아니라고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사실은 이제 실력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핑계되는 거잖아요. 나의 잘못보다는 너의 잘못이야. 이런 걸 찾아가지고 백날을 연구해서 무슨 말로 표현할 것인가 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정말 실력 없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실력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다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거죠. 그런 하나님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예 그냥 격동을 일으키고 있는 그 틈새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계획을 세운 것은 사실 미래를 위한 우리를 향한 약속이야 라고 설득 한 거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포로로 끌려간 거죠. 에스겔 같은 경우는 2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하루도 마음이 편치 않고 불편한 왜냐하면 매일 그들이 요구하는 건 일정 노동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의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힘든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약한 5년여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모세의 하나님이죠. 그 다음 솔로몬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예레미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오랜 지난 역사 속에 역사 가운데 약속을 지켜오신 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통치하신다. 그래서 성막시대 성전시대가 일단 잠정 중지됐지만 오히려 그 포로들 겉보기에는 완전 실패자들이고 정말 이제 처절해진 인생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잠정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성소로 삼으시겠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길게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 이삭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에 약속하심으로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들과 함께하신다. 그러므로 포로들 외형적으로 포로들이지만 내 쪽으로 들어가면 그들이 여호와의 임재를 감당하는 성소들이다. 이런 위대한 설득을 에스겔이 감당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설득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모세가 애굽에 가서 자기 백성들을 설득하는 거 쉽지 않았고 그 다음 칠해굽에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을 설득하는 거 쉽지 않았잖아요. 그보다 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동료 포로 민족들을 자기 동족들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았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설득을 해냈다라는 얘기가 에스겔서입니다. 그랬더니 70년이 지나고 그 포로들의 후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수룩바벨이잖아요. 그 수룩바벨이 에스겔이 포로들을 설득하면서 미래의 희망이라고 그려놓은 성전 조감도를 가지고 수룩바벨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했을 때 그 제국을 도구로 사용해서 오히려 수룩바벨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수룩바벨 성전을 지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임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진행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속됐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펼쳐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빅픽쳐 큰 흐름입니다. 다음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한 주간 더 공부를 하실 거잖아요. 그 공부하신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에스겔이 그들을 즉 자기 동료 포로들을 어떻게 설득했는가 그 일지 형식으로 써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가 어떤 내용이길래 그들의 그 완악한 마음이 녹여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흠모하고 미래에 소망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었는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로 그들이 점차 바뀌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더 공부하시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이 시간에 살펴볼 것입니다. 재미있으셨어요?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니까 좋아요? 그래서 한 주 동안 또 에스겔서 더 공부하고 오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약속을 주셨던 사람들과의 그 약속 기록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 이후의 미래세대에게 그 약속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가 지속된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또 우리에게 이 귀한 아침 에스겔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66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었고 성취되어질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또 복된 주일 이 아름다운 미래의 약속을 놓고 기뻐하며 믿음을 키우며 이 아름다운 약속의 이야기를 멀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전달하고 그들도 알게 하고 믿게 하는데 우리의 이 복된 인생을 써갈 수 있는 놀라운 결단을 하는 이주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